포커스 시간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 열고 선거제 개편으로 총론을 모아야 하는데 굉장히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글쎄요. 그 말 하기 전에 부산엑스포 방금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군 이래 최고의 순환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래서 돼요? 119대 29? 그래서 저는 대통령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외교부와 국정원은 어떤 보고를 했는가.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오판됐는가.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게 국정조사감이라고 보십니까?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보고 체계나 이렇게 대통령이 오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야 모든 것을 다 찾아야죠. 이렇지 않고는 다음 부산엑스포도 신청한다는데 되겠어요?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욕이에요. 아니 119대 29 미국 NBA 챔피언하고 우리 대학생 농구단하고 시합한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나의 부족 탓이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정조사까지 가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뱅크 주가 조작 플러스 채목사 파문. 지금 명품 받은 거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어떻게 명품이 300만 원짜리 백을. 경호실 규정에도 이런 건 없어요. 이것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뒤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앞에 당겨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요. 저는 병립형 국민의힘에서 원하고 있는데 이건 비례대표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즉 군소정당 사표를 방지하자는 건데 연동형 이것은 위성정당의 위험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을 택하되 병립형은 안 된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과 신뢰를 지킬 것인가 현실의 실익을 쫓을 것인가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인 실익을 쫓는 게 지금으로서는 옳은 판단일 것이다 라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대표의 의중은 병립형으로 회기로 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니냐. 그러한 의사를 얘기해봤기 때문에 모든 당론의 결정은 의총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택할 거냐 명분을 택할 거냐 이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 대권을 보는 거예요. 또 이미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면 명분을 택해서 그러더라도 절대 손해라는 것은 없다. 만약에 군소정당, 군소 세력들이 뭉쳐서 정당으로 공천을 하면 보수, 국민의힘도 분열되는데 민주당 진보도 분열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법안과 함께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그렇죠. 사실상 지금 당장 눈앞에 총선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원정치 인생을 봐서도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신뢰도 절대 손해가 아닐 것이다. 신뢰도 손해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지금 다시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연동형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위성 정당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일당이 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우려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설사 만들지 말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만든다고 하면 그건 국민적 비난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는 안 만들지만 어떤 자매 정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려울 때는 정도 명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75명의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안대로 그리고 위성 정당 금지 법안까지 발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 안에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세요? 저는 10인 10석, 100인 100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의 의석 한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최근에는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 35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성 정당을 안 만들더라도 만든 국민의힘이 더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은 안 만들더라도 무슨 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명분을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병립형으로 가면 결국 양당제로 두 당이 나눠 먹는. 그래서 사표를 방지 못하는 소수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저는 비례대표 방법과 함께 군소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20석이 구성 요건이거든요. 이걸 국회법을 개정해서 열석으로 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이 위성 정당 방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 용인정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탄희 의원은 젊은, 굉장히 양심적인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또 당의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탄희 의원 안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잘했다 그렇게 봐요. 지역구까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지역구는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직격한 이낙연 전 대표가 현행의 준연동력 요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나 지금 행보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광주 전남 출신 전직 차관 여섯 분하고 시민운동을 한 선배하고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전부 이낙연 전 대표는 잘 알고 이재명 현 대표는 잘 모르는 공직자 출신들인데 광주 전남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이낙연 현 대표의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할 때다. 이것이 대개의 국민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생각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아직도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해서 공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지 당내에서 총질 앞으로 총을 겨놓으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개의 국민의 생각이라는 그 부분에서 시점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당이 휘둘리고 있는 이 모습이 훨씬 더 국민들의 지탄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100%가 없습니다. 60%가 100%인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데 저는 강성 지지층의 소위 개딸 수박 이런 것도 절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이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제시켜라 하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자제시키는 것으로 발표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골치압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의 민주당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결해라. 그것이 이낙연 정치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 지도부가 최근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거젠데요. 물론 이 부분은 전당대회 룰이니까 이번 총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비명계에서 말하는 이런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공천에서 현실화하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지도 않고. 그분의 과거가 과거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 굉장히 반대하고 마지막 민주당을 지켜서 소위 그때 일부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마는 김대중 각본, 박지원 연출로 열린 우리당과 꼬마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킵니다. 이때도 보면 이낙연 대표는 분열을 굉장히 방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사 이견이 있다 가더라도 당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나가겠다? 이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럼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은 아닌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오래 기다렸다.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너무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다. 강성 지지층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파탄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죠? 무얼 했죠? 그래서 저는 총질을 앞으로 해라. 왜 옆으로 하느냐. 그리고 지금은 뭉칠 때다. 김대중 대통령도 MB3대위기, 이명박 3대위기를 지적하면서 한 룡에 올라가라.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거 관련해서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긋고 계신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호남 기반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등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도 않고 그렇게 현실화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무척이 모랄 서포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말 한마디라도 또 자기 팬덤이 가장 강한 신돈이 조국 전 장관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을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국 송영길 신당 창당한다. 그건 아닐 거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국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해서 국민에게 내가 물어봐야겠다, 심판을 받아 봐야겠다, 이 생각은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표창장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가족을 저렇게 몰살시키는 것은 억울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국민한테 물어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권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장당을 한다. 또는 본인이 출마한다. 그런데 정의로운 학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지금은 재판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일선에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만약에 저렇게 몰살당하면 해야죠. 아니,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조금 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했고요. 내일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의원들에게 대기를 해라. 지금 그리고 어떻게든 거부하는 모양을 취할 것 같은데요.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또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가 총선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KBS 사태 등을 보면 탄핵의 이유가 너무나 명명백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그것을 의식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YTN이나 연합TV의 지배주주 승인을 보려했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주의 1호인 언론을 탄핵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돼요. 막는 길이 뭐예요? 탄핵 아니에요? 그리고 두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도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는 도이치스 뱅크 주가 조작 플러스 양평, 고속도로 거기에 이번 말썽된 최 목사 파문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특검이 이루어져야지 대한민국이 편하다. 알겠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특검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녹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내가 해보니까 이러더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도 이건 각국 대통령 내분의 신변은 국가안보의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안 해요, 직접.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명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쨌든 그 의혹에 대해서. 아니, 그건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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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무일까지 그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보세요. 내가 대통령.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오늘 나. 그런 걸 물어야지, 민주당 얘기를 물어가지고 바뀌었나 했어요. 민주당 얘기를 물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이 물어, 민주당을.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오늘 그래서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인요한답다 했어요. 그분은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공관위원장을 하겠다. 내가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사람은 전 봤어요. 굉장히 발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혁신위원장도 국민들이, 언론이 받는 것은 성공적이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천이 되고 안 되고는 혁신위원장의 job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의결을 해야 되고 김기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건 짓고리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라. 그러면 이 제안까지 했는데 지도부는 어떤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도부의 화답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원래 혁신안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넘기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내용인 윤회관들의 불출마 선언 및 험지 출마를 해라. 그런데 차례, 차례, 차례 다 안 해버리잖아요. 김기현 대표까지도 나는 울산이다. 의정보고 3번씩 하면서 나는 대통령하고 하루에 몇 번 통화하고 9시, 10시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씩 얘기를 한다. 이거 대통령 8일을 대표가 하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혁신이 제안을 공관위에 넘겼다는 일방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오늘 승부수수를 띄우듯이도 얘기를 했고요. 세게 띄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도부에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내거나 압박을 할 텐데. 그러나 임기는 곧 다가오잖아요. 12월 넘으면 그만이에요. 임기 자체는 이제 20몇일인가 하니까 아직 남아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혁신위가 계속해서 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살할 수도 있지만 인유한 위원장 성격으로 저는 끝까지 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뻥뻥거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는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려워지고 김기현 대표는 만약 실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그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는 울산행한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공천에서의 힘을 갖기 위해서 지역을 포기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데 원장님은 전 반대로 보시네요. 물론 지역을 포기할 수 있고 비례대표로 갈 수 있고 입각도 할 수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에 공천권 행사를 하기에는 명분이 없잖아요. 인유한 혁신유의에서 그렇게 주먹을 날려놨는데 전권을 준다고 약속한 김기현 대표가 선거를 치르면 공천을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안 할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영남 지역에 무늬만 의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남 물갈이론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게 현실화하면 지역 기반의 인사들 대거 물갈이가 되는 이 분위기로 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자극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 그렇게 물갈이가 되면 이준석 신당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보조도 받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말씀을 잘했어요. 다 그렇게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옥석을 가려서 물갈이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되는데 국회를 저도 몇 번 해보니까 새 국회가 들어서면 의뢰의 초선이 반 이상이 돼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서워요. 심판도 잘하고 새로운 변화도 추구하니까 홍준표 대표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신당,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향이 민주당에는 어떻게 주게 될까요? 민주당은. 호남 기반으로 물갈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가요. 여기가 깨지면 저기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죠? 당내로서는 불행이죠. 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는. 당사자에게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민주당도 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매도, 먼저 맞는 매가 좋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가 4, 5개월 후가 남아있는데 지금 매 맞아버리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조금 이따가 시작하면 그 매가 얼마나 매섭게 때리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대거 물갈이론이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럼 빨리 매도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언론도 국민도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네. 그런데 여기다 관심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면, 민주당이 하면 매를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향한 대거 물갈이론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면 원장님은 어떻게 타격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농사를 지니까. 또 지역에서 40% 정도 앞선, 이걸 잘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삼군 산악회, 거기 갔다가 해남으로 밤에 내려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배추, 해남 배추로 긴장하세요.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